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그 고민 상담이 들어와 가지고 요 부분들 한번 짚어 볼 텐데 어 최근에 이 일대가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분양가도 너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아파트 가격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냥 일반 아파트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희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신다 극동 아파트입니다 여기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어이 그 신다 극동 아파트 여기가 뭐 어떤 아파트인 거죠 여기 지금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지나가다가 신답 극동 아파트 보고 아 저거 집 저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물어보셔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근데 세대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225세대밖에 안되고 이 리모델링 하고 나서도 뭐 29세대 정도만 늘어난다 라고 보니까 200세대 뭐 중반 정도의 이제 소규모 단지 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식은 좀 됐어요 그래서 1980년 87년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 고 용적률이 뭐 303% 니까 재건축은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일찌감치 선회에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평형 구성은 64제곱미터부터 122제곱미터 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뭐 19평에서 37평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장점은 이제 신답초등학교 바로 초포마 단지에요 그리고 용두역 신담역 청량리역이 다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청계 리버뷰 자의보다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추가 분담금이 요즘에 재건축 사업에서도 문제고 발목을 잡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지라고 하면은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긴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 최근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은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은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기고 이제 겉에만 고쳐서 짓는 거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리모델링도 상당히 구조도 선호하는 구조들로 많이 잘 만들어 내고 있고 뭐 필루티 구조라던가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가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이 있고 또 위로 높이는 수직 증축이 있고 그리고 아예 빈 땅에 짓는 별동 증축이 있는데 대부분 수평 증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잘 안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 증축을 해서 면적이 좀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한 5평 정도씩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제곱미터 그래서 19평짜리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24평 아파트가 되고 가장 큰 이제 아파트는 여기서 122제곱미터거든요 이게 37평이에요 지금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거는 45평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거별로 이제 전용 면적이 한 20-30%씩 늘어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추가 분담금은 여기가 2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가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201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22년 12월에 2주랑 철거 다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착권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사비 갈등 때문에 그래서 여기 쌍용건설이 시공사인데 공사비 기존에 봉계약했던 게 600만 원대인데 이거를 이제 800만 원대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이게 봉합이 안 돼서 아직 착권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는 있죠 근데 여기 그 보실 때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24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4억 5억 4천부터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 추가 분담금 2억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7억 4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입지적으로 좀 더 좋지 못한 청계 리버뷰 자익 주변을 보면은 이제 보통 전용 5구영이 10억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9억대 후반에서 10억 초반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한 7억 5천 정도 7억 중반대 정도의 24평을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투자 가치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그 투자 가치 외쪽으로도 보면은 뭐 짚어볼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공사비 관련된 뭐 검증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하는 상황에서도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때인데 뭐 그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2019년 3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그해 9월에 바로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쌍용건설에서 리모델링을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때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데 사실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사들이 더 원치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이주하고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그 본계약 체결할 때는 평당 공사비 660만원에 체결을 했는데 지금 쌍용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평당 870만원 200만원이나 증가한 금액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비 검증 절차라는 게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때 이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요구를 할 수 있냐 조합에서 요청을 하는 건데 토지능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원할 때 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서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제3회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사비 검증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출이 됐나 여부를 따져서 그 공사비가 나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협상의 어떤 그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공사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갈등이 좀 깊어지고 해결책이 좀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양 단지하고 또 고민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청계 리버뷰 자의 주변에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분양 가라든지 주변에 같이 한번 검토해도 괜찮을 사업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답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가도 좋은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역시나 취득을 하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다른 타 아파트보다는 좀 가볍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여러 사업지 안에서도 공사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 곳도 있고 해결해야 될 사업지들도 많고 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영상을 좀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연락을 드리거나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와 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